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6480 몰 링크 다 있는거고 아 아 오케이 아 연합의 의지가 없네 연합의 의지를 따는게 좋은데 연합의 의지가 없군요 966 아 963 012 다 돼있네 아 고맙습니다 재환이 감사합니다 4에 72 4에 4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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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9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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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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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7 7 7 8 8 9 9 9 9 9 9 9 9 10 10 10 11 10 11 11 11 11 12 12 12 11 12 13 14 14 14 14 15 15 14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아, 네네 아, 방송소리 켜줍니까? 네 꺼주시죠 껐습니다 아, 네네, 무엇이고 고맙십니까? 어, 무기를 무엇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구요? 무기를 무엇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,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음... 자본은 이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 마케인이죠 17성 쌍래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? 아뇨, 22성 쌍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, 그 정도 돈까지는 넣습니다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17성 쌍래이겠죠 아, 그렇군요 음... 무기 바꾸면은 모자도 바꿔야되는 것이고요 네, 그렇지 반지 반지 반지는 안 바꾸나요? 응 반지는 아직 건들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음... 음... 마이스터링 들고 와야되는 거 아닙니까? 마이스터링... 네, 들고 올 수 있으면 들고 와야죠 아... 무기... 무기 일단 바꿔야죠 네, 그렇지 목표가 지금... 어... 아직은 하드데미안인데 점차 늘어나고 날 것 같습니다 아... 아... 무기... 무기... 보조... 보조도...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... 보조 에딕티브 200개 쓰고 공치 복구 한 분 만듭습니다 어... 사야죠 철룡추 있잖아요 예... 그렇죠 무기 보조 바꾸고 장갑 바꾸고 장갑도 바꾸는 것입니까? 음... 결국에 바꿔야겠죠? 음... 그렇군요 무기... 보조... 장갑... 벨트... 아... 그 다음에는... 마이스터링 바꾸면 다이렉트로 올라가야죠 이제 이제 부위당 20성씩 바로 바꾸는 겁니까? 아... 네네 22성짜리 다이렉트로 올라가야죠 엠블램프? 에디는 만들어야 되니까 아... 교불이라서 투자용 할 거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잘 되면 좋은 거고 교불이니까 선택인 것입니까? 네네 아...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?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...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... 아...